지난해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9% 줄었습니다. 지난해 20대 결핵 신규 환자는 2016년에 비해 20% 급감했고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42%로 전년보다 2%포인트 늘었습니다. 결핵 신규 환자 발생률은 2011년 이후 6년 연속 줄고 있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.